여보! 여보! 어머님이 지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바빠 죽겠는데, 꼭 역까지 오게 만들어야겠어? 오늘 최 의원이랑 부부 동반 모임이 있다고 했잖아!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어머님이... 어머님 핑계 증커만 대!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 당신 내일 망치려고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야! 진짜 나 미치는 거 볼래? 엄마! 할머니가! 어머님! 예! 예! 어머님! 여기요! 어머님! 어머땐 안 돼요. 어머니 가시면 저 어떡해요. 내 딸, 우리 미숙이 이제 아프지마, 말로.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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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워. 눈물 나오면. 하루 끝에 나와 앉아. 별만 챕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미숙아, 조금이라도 좀 먹어봐. 언니 쓰러지겠어요. 이럴 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저한테도 생겼네요. 고마워요. 언니, 얼른 쓰러지겠다. 어머니, 아줌마들이랑 같이 계시다. 할머니 좋은데 가셨을끼다. 천사 같으셨다, 아이가. 오빠랑 만났으면 좋겠다. 벌써 같이 계실 거다. 이렇게 빨리 가실 줄은 자주 왔어야 됐는데. 그래도 마지막 모습은 뵀다, 아이가. 너도 할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다. 밭에서 일하시다가 갑자기. 그런데 내가 엄한 짓 하느라 가시는 것도 못 뵀다. 할머니랑 같이 살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주셨다. 잘 키워주셨지? 잘 키워주셨지? 잘 키워주셨지? 잘 키워주셨지? 고마워요. 잘 키워주셨지? 잘 키워주셨지?